농구를 너무 좋아하는 제 장신 친구를 한 명 데리고 왔어요. 장신 친구? 팔이 길어요, 팔이 길고. 운동 신경이 진짜 좋고 농구화가 800 켤레. 농구의 진심인 제 친구를 소개합니다. 잘하셨다, 잘하셨다. 오, 화려했래, 화려했래. 오! 스크린이네. 유니폼. 유니폼 공격이야, 공격. 스크린 해주세요. 수비 좋아, 신영이. 김신영 좋아요. 적극적인 플레이. 그렇죠. 신영이 역시. 8번, 8번. 잡아. 잡아라. 좋아, 3번. 좋아, 좋아. 좋아. 성훈이 내었어요. 해볼 만합니다, 이거.